대웅제약과 한올 바이오파마가 미국 신약개발회사 뉴론사의 시리즈A에 공동투자해 오픈 콜라보레이션을 한층 더 확대시켜 파킨슨병 신약개발의 장기적 협력에 나섭니다. 이번 콜라보를 계기로 향후 미국 제약바이오업계 전문가들과 소통과 협력을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이번에 대웅제약과 한올 바이오파마가 투자한 뉴론사는 파킨슨병 치료제를 포함해 다양한 중추신경계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미국 소재 바이오텍인데요. 파킨슨병의 세계적 건의자인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김광수 교수와 ICU 메디컬 CEO를 역임했던 로페즈가 공동 설립했고 미국 제약회사 렉산의 연구개발 부사장 경력 등 35년의 신약개발 노하우를 갖춘 김덕중 박사가 현재 대표로 재임 중으로 파킨슨병 증상을 완화시키는 물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중뇌의 흑색질이라 불리는 부위에 도파민 세포가 사멸해가면서 발생하는데 뉴론에서 개발 중인 신약후보물질은 핵수용체 전사인자의 일종인 너런을 타깃으로 삼아 도파민 분비를 촉진합니다. 그리고 분비를 촉진한 도파민 신경세포를 보호해 파킨슨병 증상을 완화시키는 기전을 가질 수 있도록 개발 중입니다. 현재 전 임상단계에 있으며 2022년 상반기 중에 임상시험 계획을 제출하고 임상시험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투자로 대웅재학과 한올 바이오파마는 100만 달러 규모의 뉴론 지분을 인수하고 뉴론에서 개발 중인 파킨슨병 치료제 후보물질에 대해 우선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정승원 한올 바이오파마 대표는 글로벌 오픈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그간 한올이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질환 영역에도 거침없이 도전할 것이라고 밝혔고 김덕중 뉴론 대표 역시 앞으로 대웅재학 한올 바이오파마와의 공동 개발 추진을 통해 세계적인 신약이 개발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